괜찮아요. 그 나름대로 멋있어. 자 방구 타령. 우리 노재경 형님. 오늘 7순위를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회자님이 방구 타령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안 될 수가 없죠. 이런 날 또 경사스러운 날. 저절시구나. 저절시구야. 방구 타령으로 넘어간다. 시아버지 방구는 호령방구여. 시어머니 방구는 잔소리 방구. 시동생 방구는 사랑방구인데. 시누에 방구는 고자질 방구. 미국 방구는 양신방구여. 소련 방구는 공갈방구. 1번 방구는 양체방구인데. 김정은의 방구는 때려지길 방구. 한국 방구는 통일방구인데. 우리 마누라 방구는 사탕방구. 할 수구나 좋다. 지화자준네. 안 내놓지는 못하리라. 최고다. 최고. 아니 세상에. 아니 진짜 소리꾼보다 더 잘하세요. 소리도 한 번 더 배워보신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구승전. 안 내놓지 않나요. 한 번 더 배우면은. 요구마 형식. 감사합니다.